다음 키워드, KDI의 충고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정부가 시중에 푼 돈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위기를 극복하고자 푼 돈이 결국 집값만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차피 KDI가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한 보고서 한 편을 내어놨는데요. 지금 KDI의 보고서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은 해석은 다릅니다마는 KDI의 주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통화량을 늘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KDI가 어떤 곳입니까? 정부기관이고 현재 KDI의 고위 관계자들은 현 정부가 임명한 사람인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해왔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니까 수요를 줄이면 된다. 그래서 대출을 규제하고 돈을 안 빌려주는 쪽으로 정책을 써왔는데 그것보다는 공급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그런 어떤 엄중한 보고서를 낸 것이에요. 박사님, 그러면 지금 폭등하는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급을 역점을 두는 그런 KDI의 보고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10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도 함께 보시죠.